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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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개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의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둬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11장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할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할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할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화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덕은 나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죄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의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세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세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순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또 이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영과 온갖 최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이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는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의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해에서 비롯하여 재단과 성소사에서 죽은 사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스팟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에 비해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기도문은 재미중국 목사 리처드 웡의 선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어려운 결정을 해가면서 제가 성숙하게 하소서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참된 일을 빛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택하게 하소서 저희가 택하는 모든 것이 결국 저희 자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1장의 말씀입니다. 10장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은 두 사람을 세우셔서 신이 가려고 하시는 모든 거울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빚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울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신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베세대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보나하마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세미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오.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겐 드러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게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의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둬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11장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호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할세불이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할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할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종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뱀 태화,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정밖에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덕은 나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의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지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세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세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손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영과 온갖 최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이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는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의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해에서 비롯하여 재단과 성소사에서 죽은 사가리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스팟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에 비해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기도문은 재미중국 목사 리처드 웡의 선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어려운 결정을 해가면서 제가 성숙하게 하소서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참된 일을 빛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택하게 하소서 저희가 택하는 모든 것이 결국 저희 자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